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무대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처음 노래로 인사를 드렸던 곡입니다 바렛 2.1.1 2.1 2.1 3.1 3.1 4.1 5.1 5.1 5.3 6.1 6.1 6.2 6.3 7.1 7.1 7.1 8.1 8.1 9.1 9.1 10.1 9.1 10.1 11.1 11.1 12.1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짓든 못해 놓으신 내 얘기를 조금 맡아주면 더는 알기 세 번에 한 번 타네 덩그러기 혼자 있진 않겠죵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 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사랑하는 그가 내 들어도 아 선을 걷는 날 곧 길어 생각할 겁니다 우리 외로워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나 정말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늙어가는 것이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늙어가는 것이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할 사람 그대는 님이다 아 아 아멘 으 어 으 으 감사합니다.